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범경훈입니다. 25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폐기능 고양이 루이씨가 도와주겠습니다. 클라우디어스 갈레너스는 자, 동격이죠. 자, 비노우네즈인데 배럴노우네즈 더 잘 알려진 자, 글래노브 발가몬이라고 알려진 지금 발가만대 터키에 있는 자, 이 사람은 실제 주어는 이 사람이 주어고요. 이름이 월서 로만 로마의 내과의사죠. 내과의사 솔전 외과의사 이면서 철학자 였어요. 자, 그의 아빠는 또 동격이에요. 그 다음 엘리우스 니콘이라는 자, 이 아빠는 주어고요. 자, 거기서 웰스 이 부유한 그리스의 자, 알키텍트 건축과 건축과였어요. 건축과가 아니라 가족과 직업이니까 건축과였고 자, 후우는 아빠가 프로바이디드 A with B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갈레너에게 제공했는데 좋은 교육을 그리고 Opportunities는 기회 기회들을 줬는데 또 트래블 이때부터 금수저였어요. 사람도 갈레는 Settle 동사로에서는 정착 자, 정착 정착 했죠. 로마에 자, 그리고 served 복무하다 뜻으로 어 일했다 자, 일했는데 황제들 일하다가 일을 했다 황제를 위하여 인클로딩 마크스 이 사람을 포함해서 에즈노모 자격 로서 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녕 자, 프린시플 피지션 하면 주치의 치의로써 자, 이 갈레는 갈레는 배웠는데 트라우마에 대해서 트라우마는 외상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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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에 대해서 와일 이 사람은 자기가 하다의 능동이에요. 치료하면서 전문적인 글라디우스 검투사 자, 그리고 갈레는 썼는데 주어 500개 이상의 책을 ONLY여서는 ABOUT 이 뜻이겠죠. 자, 메디슨은 약보다는 의학 에 대하여 자, 갈레는 믿었는데 The best way 최고의 방식인데 자, 툴론 행용사법이죠. 자, 그러면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란 것은 What's true 에서는 뭐뭐를 통하여 이 뜻이죠. 자, 디섹팅 해부 동물의 해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true 전치사 ING 그 다음 true 또 ING에요. 그럼 연구를 통해서 아나토미는 해부학 을 통해서 자, 그러나 저흘도 비록 갈레는 이 발견했지만 더 펑션은 기능 자, 기능은 많이 발견했지만 맨인터널 월간은 내부 조직 자, 조직체려하여 자, 갈레는 만들었는데 실수를 자, 왜냐하면은 갈레는 얻음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 했기 때문에 자, 대첩 속사고요 자, 또 bodies가 주어죠 자, 오브 애니멀스 동물의 동물들의 몸인데 예를 들어서 멍키들이나 돼지들의 몸들이 복수 or 자, exactly 부사 like 같다고 자, those 복수는 여기서는 bodies 대신에 쓰였어요 자, 몸돌이는 인간의 몸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로 봤죠 인간을 자, 그 다음 there is debate 단수요 거기는 논쟁 이 있다 자, 오버러니에서는 또 about의 뜻이예요 몸에 대하의 뜻이예요 위에가 아니고 date of 날짜죠 죽음의 날짜에 대해서 자, 그러나 갈레는 앨리스트는 적어도 70살이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래서 답은 동물과 몸이 다르게 안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해보했죠 이게 답이고 윗글의 소재는 굉장히 쉬운 문장이니까 대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위사 클라우디우스 갈레너스 그리스 위사 클라우디우스 갈레너스 그리스 위사 클라우디우스 갈레너스 그리스 위사 클라우디우스 갈레너스